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죠. 이제 두 번째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해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일반적인 경비에 사용하면 보통세라고 하고 특정 목적 경비에 사용하면 목적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쓴다고 그랬어요? 일반 경비에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호주머니에 돈 있어요? 없어요? 달라고 안 할게요. 있어요? 뭐하러 들고 나오셨어요? 호주머니에 돈 가지고 계신 분 뭐하러 들고 나왔어요? 그렇죠. 혹시 쓸 일 있으면 쓰기 위해서. 없으면 안 써도 되고 그게 보통세. 그러니까 보통세라는 것은 일단 걷어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쓰는 돈을 보통세. 목적세는 아예 처음부터 사용처를 정해놓고 쓰는 게 목적세입니다. 그러면 보통세가 많아야 될까요? 목적세가 많아야 될까요? 보통세가 많아야죠. 왜? 그렇죠. 시대도 변하고 환경도 바뀌죠. 늘. 그러니까 사용할 것도 늘 달라지겠죠. 만약에 전쟁에 위험이 생긴다. 그러면 국방비에다가 굉장히 많은 돈을 써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지난번처럼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코로나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의료비라든지 이런 지원하는 데 돈을 써야 되죠. 그래서 미리 돈을 모아놓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바로바로 추경등을 통해 가지고 쓰자.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다 보통세입니다. 모아놓고 쓰는 거예요. 목적세는 딱 정해놨어요. 이런 용도로만 딱 써야지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돈을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추기금으로 줘야 될 돈이다. 그러면 이건 추기금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아놓은 돈을? 목적세. 현에 목적세가 총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당하는 목적세가 3개. 지방세당하는 목적세가 2가지가 있는데 국세당하는 목적세 3개. 교육세, 교통연예정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는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예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이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대부분의 세금은 무슨 무슨 세 이럴 때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게 보통세. 그러니까 사용처가 따로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목적세예요. 그러니까 목적세는 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보세요. 만약에 취득세. 그러면 취득을 했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세금 걷어서 취득하는 데 쓸 거예요? 그렇죠. 취득을 했기 때문에 내는 거죠? 어디에 쓴대요? 모르죠? 어디에 쓴다라는 말 없죠? 보통세. 아셨죠? 자, 상속세. 상속으로 인해서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세금 걷어서 죽이는 데 쓸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따로 사용처가 없죠? 그러니까 보통세. 교육세. 교육 받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예요? 아니죠? 세금 걷어서 어디에? 교육에 쓰겠다. 교육 환경에. 학교를 계산한다거나 이런 것들. 교육 환경에 쓰겠다. 이게 목적세. 그러니까 이 세금들은 다 앞에서부터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앞에서부터 해석이 안 된다고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다. 교통과 에너지와 환경 때문에 내는 거다. 이게 아니라고요.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아셨죠? 농어촌에 사니까 내는 세금이다가 아니라 세금 걷어서 어디에 쓰겠다. 농어촌 발제를 위해서 쓰겠다. 지역 자원시설세는 글자 그대로 자원 개발하거나 시설 유지하는 건데 여기서 시설이라는 게 뭐냐면 소방시설을 말합니다. 소방시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로 같은 데 보게 되면 소화전들 있어요? 없어요? 소화전 있죠? 유지 보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런 데 쓰는 거라고요. 다른 용도에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예전에 논란이 좀 많았었죠. 그러니까 이게 소방서 운영 경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소방서 운영 경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소방직이 국가직일까요? 지방직일까요? 지방직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소방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분들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희생을 해서 타인의 목숨을 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보통 희생정신 아니고서는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국가에서 최소한 장비라도 제대로 지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방직이다 보니까 재원이 되는 동네에서는 좋은 장비가 지급이 돼요. 그런데 재원이 안 되는 동네에서는 지원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비로 사는 거예요. 소방관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화재 현장에 들어가실 때 입는 옷들이 바늘구멍 하나만 나더라도 그 안으로 불길이 들어옵니다. 정말 불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완전히 이게 차단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소방공무원들이 한참 데모를 했었어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욕을 많이 했었어요. 공무원인데 무슨 데모냐. 그런데 그분들은 월급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장비라도 좀 제대로 지급을 해달라.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한참 논의가 됐었죠. 이걸 국가직으로 전환을 시켜라. 국가에서 이걸 보조를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역시 지방교육발전을 위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물적 자원이 없으니까 인적 자원을 개발을 해야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지방세에서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지원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5개가 우리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목적세는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을 걷고 그 목적이 달성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세금이 없어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농어촌특별세 같은 경우인데 농어촌특별세는 쌀시장 개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농어촌이 굉장히 위험해졌잖아요. 그렇죠?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돈들이에요.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을 모이면 세금을 없앱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모아요. 10년 단위로. 그래서 예전에 한 번 10년이 끝나서 이제 더 이상 세금을 안 걷어도 된다. 지금까지 걷은 돈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없애려고 했다가 부족하다 그래서 계속 연장하고 연장하고 해서 한 두 번 정도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예전에는 자주 나왔는데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그냥 외우시게요. 아셨어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국세는 교, 교, 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됐나요?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뭔지는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글자 그대로 교통과 에너지와 환경 보호 목적으로 환경 보호 목적으로 여러분들 그 국민의 4대 의무가 뭐예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대부분 물어보면 이 세 개는 아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근로의 의무, 선거의 의무가 아니고 선거는 권리예요.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투표권이라고 하죠? 그건 권리입니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일해라.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노동력으로 일을 해라. 그리고 그걸로 인적 자원을 개발을 해라. 그래서 교육을 시켜주겠다. 이런 의무가 있죠.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된 게 환경의 의무죠. 지구 환경을 살려, 지구를 살려야 된다고 해서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책적인 내용들을 쓰기 위해서. 그런데 환경 파괴의 가장 주범이 뭐냐?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보완하고 에너지도 친환경 쪽으로 다 보완하고 여기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돈들이에요. 그런 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내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좀 알고 들어가게요. 글자만 잘 보시면 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앞자만 따서 국세는 앞자만 따서 교, 교, 노 됐죠? 지방세는 지지라고 외우는데 문제는 이제 교, 교, 농은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지는 더 많아요. 지방소비세도 있고 지방소득세도 있거든요. 이건 정확히 외우시게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암기 좀 하시게요. 그러면 우리가 배울 세금 총 다섯 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이건 우리 배우면서 다 외우겠죠? 자, 이 다섯 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없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다섯 개의 세금은 다 무슨 세금이다? 다 보통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세 다섯 개를 배울 거고 목적세 다섯 개까지 외우면 총 몇 개를 외우는 거예요? 열 개를 외우는 거죠? 그 정도만 돼도 국세냐 지방세냐 구분하는 문제는 다 풀어낼 수 있다. 그 정도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조세 전가가 불가능하면 직접세, 조세 전가가 가능하면 간접세라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시험지 안 나와요. 역시 그냥 세금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간단하게만 좀 이해를 하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세금을 내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납세자라 그래요. 글자 그대로 세금을 뭐하는 사람? 납부한다. 납부한다. 그래서 납세자. 그 다음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 그래요. 세금을 뭐한다? 부담한다. 담세자. 쉽게 말해서 누구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옵니까? 이게 담세자. 누구 손으로 냅니까? 이게 납세자.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내 손으로 내면 직접세. 담세자와 납세자가 같으니까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왔는데 다른 사람 손을 통해서 내면 간접세. 가장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는 왜 내는 세금인지 아세요? 부가가치세 영어로 쓰면 어떻게 써요? V, A, T죠. 많이 보셨죠? V가 뭐예요? 밸류예요. 밸류. 가치. 가치가 ADD. 창출돼서. 가치가 창출됐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가치가 창출이 됐다. 무슨 말일까요? 만들어졌다. 이 이야기예요. 원시 상태가 아니라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쓰기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걸 뭔만 하면 돼요? 구입해서 쓰기만 하면 돼요. 그게 가치 창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가가치 산업, 저 부가가치 산업 일반적으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저 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하고 반도체라든지 신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붙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입고 계시는 또 쓰고 계시는 거의 대부분의 생필품들은 전부 다 부가가치세가 부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내고 사는 게 뭐예요? 부가가치세예요. 커피값에 부가가치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나라는 10%로 고정돼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물건마다 부가가치세가 달리 지금 적용돼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자 가격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따로 내잖아요. 아, 모르세요? 미국 가서 물건 살 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청바지를 하나 산다 그러면 청바지에 얼마 붙어있잖아요. 그 돈을 내면 되죠. 우리나라 사람 가서 그 돈을 내요. 그런데 나중에 결제할 때 보면 그것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왜?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내면서 내가 부가가치세를 얼마를 내고 있다는 걸 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접세 같은 경우는 물건값 안에 포함시켜서 부가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세금 걷기가 편한 거죠. 아예 물건값 안에 포함돼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부가가치세가 10%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000원짜리 커피 한 잔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제로는 4,500원 플러스 450원이에요. 4,950원니까 약 5,000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먹으면 약 450원 정도의 세금을 내고 계시는 거라고요. 별다방 같은 데 보면 이 정도 나오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여기서 1%만 더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가가치세를 1%만 더 올리면 얘가 올라가겠죠?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겠죠? 세금이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누가 욕을 얻어먹을까요? 그렇죠. 판매자가 욕을 얻어먹겠죠? 이 새끼들 또 가격 올렸다고. 그래서 정부는 뒤에 숨어있고 판매자만 죽어라고 욕을 얻어먹고 이게 부가가치세의 위력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10%에서 11%로 올리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모정부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올리게 되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뉴스에서 안 나오면. 부가가치세를 올렸다는 뉴스가 안 나오면 언론만 통제를 하게 되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물건값이 올랐구나. 물가가 올랐구나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금을 거두려고 했던 적이 한 번 있었다가 소비자 단체에 한 번 걸렸죠. 걸려가지고도 난리 한 번 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내는 부가가치세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루에 내는 부가가치세가. 100원 정도는 낼까요 안 낼까요? 내겠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썼다. 그러면 한 만 원 정도는 냈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뭐 10만 원 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1,000원 쓸 때도 있고 이러니까 100원만 잡을게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잡을게요. 그냥. 그러면 하루에 얼마? 공 두 개 더 붙이면 50억이죠? 50억이잖아요. 천만억 10억이니까. 50억 곱하기 365일. 돈 좀 되겠죠? 네. 이게 다 국가에서 걷어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세금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택시요금에 부가가치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택시요금에 부가가치세 붙어있습니다. 버스요금에? 없어요. 그래서 버스는 면세입니다. 세금이 없다 그래서. 기차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차요금에? 없습니다. 케이텍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텍스 요금이 비싼 겁니다. 부가가치세가 붙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음식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은 뭘 기준으로 따지느냐 하면 화력을 기준으로 따져요. 유일하게 인간만이 다룰 수 있는 게 불이니까. 그래서 가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김은 부가가치세가 없는데 조미김은 있어요. 배추나 무는 없는데 김치는 있어요. 그리고 김치찌개도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소비세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누가 낼까요? 세금을? 이 사람이 내죠. 이 사람이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물건을 뭐하면 판매하면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하죠? 그러면 이 대금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죠? 이거 줄여서 부가세라고 하시면 안 돼요. 실무에서는 부가세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런데 공부할 때는 부가세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세, 부가가치세는 다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누구 오주머니에서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담세자.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직접 낸다? 아니다. 이 사람한테 준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납세자. 그래서 이 사람은 납세자. 이 사람은 담세자. 다르죠? 이게 부가가치세. 이게 간접세. 이러한 세금들을 간접세라고 한다. 그래서 물건값 안에 들어가 있는 세금들은 다 간접세라고 보시면 돼요. 물건값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러면 부가가치세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술값 안에 들어가 있는 주세. 담배값 안에 들어가 있는 담배소비세. 그다음에 아까 인지세. 인지도 여러분들 살 때 돈 내고 사죠. 그 돈을 누구한테 줘요? 그렇죠. 나한테 판매한 사람한테 주지. 내가 직접 은행 가서 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보시면 돼요. 간접세라는 세금은 이러한 세금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국세예요. 부가가치세는 국세고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예요. 그리고 주세는 국세입니다. 그러니까 술 많이 드신 분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자신의 몸을 희생을 하면서 국가에 이바지하고 있는 거예요. 술값 안에 주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지방자치단체 했다가 계속 세금 내고 있는 거예요. 담배 하나 살 때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정도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고 무슨 말인지는 대충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을 다 얻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해만 하시라고요. 이해만.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전부 다 보통세고 전부 다 무슨 세금이냐. 직접세다. 됐죠? 목적세는 따로 외우시고 간접세는 외울 필요 없고 그냥 간접세는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금 계산하는 것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이제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과세표준이라는 것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세금을 과세하게 한 표준값이 뭐냐 이걸 뭐라고 한다? 과세표준 거기에 곱해지는 비율을 세율 그래서 계산돼서 나온 결과값을 세액 됐나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요? 이자 원금했다가 이유를 금리를 곱하죠 자 원금이 예고 이율이 이거라고요 이자니까 이자율이라고 했다면 이건 세금이니까 세율이라고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때 이걸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가액으로 표시하면 종가세 수량으로 표시하면 종양세 가운데 글자 보세요 가액으로 표시했다고 해서 가 수량으로 표시했다고 해서 량 자 그 다음에 세율도 비율로 표시하면 정율세 가운데 글자 보세요 그 다음에 금액으로 표시하면 정액세 금액으로 계산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종가세 정율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10억에 취득을 했다 그럼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낼 때 아파트로 계산을 해요 10억으로 계산을 해요 그렇죠? 10억에 4%를 곱해서 4천만 원의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앞에가 뭘로 표시됐어요? 금액으로 표시됐으니까 무슨 세? 종가세 그 다음에 뒤에는 뭘로 표시되어 있어요? 비율로 표시되어 있죠 비율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정율세 어렵지 않죠? 대부분의 세금은 다 이렇게 계산을 해요 대부분의 세금은 아주 일부 세금만 수량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량으로 계산하는 거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물론 배우신 분들은 등록면허세 알긴 알 건데 그거 말고 우리 일상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세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세 뭘로 계산하는지 아세요? 그래요 배기량 CC 그러니까 CC당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민세 있죠 주민세 여러분들 주민세 낼 때 인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인당 얼마 그래서 12,000원 7,400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자체마다 다 다르거든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것들이 있더라 이제 나중에 가서 우리 등록면허세 가면 말수할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건당 6,000원씩 계산을 해요 건당 6,000원 그러니까 수량으로 계산했죠 그래서 종양세 그랬더니 세율이 비율이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금액이 나왔죠 정액세 이런 식으로 간단하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종가세하고 정액세가 묶이면 돼요 안 돼요? 10억에 6,000원 곱하면요 6조예요 그죠?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묶일 수가 없죠 이렇게나 자 이건 어려운 내용 아니죠 가운데 글자만 생각하시면 되니까 시험자는 안 나와요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얘입니다 그때 이걸 적용을 할 때 물건 중심으로 적용하면 물세라고 하고 사람 중심으로 계산을 하면 인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율을 적용을 할 때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비례세라고 하고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세율을 적용하면 누진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이제 이쪽으로 잠깐 볼게요 칠판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고 C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물건이에요 건물일 수도 있고 토지일 수도 있고 자 얘가 1억짜리고 얘가 2억짜리고 얘가 3억짜리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요 A는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거고 요 B도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거고 C는 갑과 을의 공동소유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냥 1억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 계산해서 갑이 내고 2억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 계산해서 역시 갑이 내고 3억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 계산해서 갑과 을이 공동으로 내고 자 그러면 세금 계산할 때 사람 보고 계산했어요 물건 보고 계산했어요 이게 물세 물건 보고 계산했다 됐나요? 자 그러지 말고 누구 건지를 보자 봤더니 갑과 을의 거다 자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더해 보겠습니다 A와 B와 공동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C의 절반 1억 2억 1억 5천 그러면 4억 5천이죠? 그러면 4억 5천 4억 5천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 계산해서 내십시오 요게 무슨 세 인세 이런 식으로 가는 방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보고 계산하면 물세 이게 누구 겁니까? 라고 계산하면 인세 올해 학교론 시험 문제에서 출제됐던 내용 학교론 시험 문제에서 자 그럼 보죠 이게 요 A가 대전에가 있고 이게 인천에가 있고 이게 서울에가 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죠? 합쳐서 계산할 거냐 물건별로 계산할 거냐 봤을 때 지방세는 합쳐서 계산해야 될까요? 물건별로 계산해야 될까요? 왜? 그 지역에서 거둬야 되니까 합치면 다시 나눠야 되죠 그래서 지방세는 물건별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건별로 계산하는 게 이해되셨어요? 대신 국세는 지역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사람 보고 계산합니다 사람 보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걸 잘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었을 때 자 보죠 우리 지금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정의를 좀 해본다 그러면 자 아까 재산세까지가 전부 다 무슨 세금이라고 그랬어요? 지방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방세는 다 뭣별로 계산한다? 물건별로 계산한다고요 물건별로 대신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는요 국세니까 인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학교로 문제에서 나왔던 게 여기가 나왔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언제 내는 세금이에요?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이죠? 보유세란 말이에요 보유하면서 낸다 그래서 이걸 무슨 세금이라고 그래요? 보유세라 그래요 보유하면서 낸다 그래서 근데 똑같이 보유하면서 내는데 계산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는 개별과세라 그래요 개별 물건 하나씩 하나씩 계산한다 그래서 무슨 과세? 개별과세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계산한다 인별과세라 그래요 인별과세 참고로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거든요 주택이 얼마 넘어가면 내는지 아세요? 혹시? 주택 1주택자는 12억이에요 다주택자는 9억입니다 다주택자는 9억이 넘어가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셔야 돼요 자 그럼 보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분이 A라는 주택하고 B라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근데 A라는 주택이 4억이고 B라는 주택이 7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차적으로 무슨 세금을 먼저 내셔야 되느냐 하면 재산세를 먼저 내셔야 돼요 1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고 그랬죠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을 다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세무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다 확인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을 하느냐 지자체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조사를 해서 재산세 부과한 게 있잖아 그 자료 좀 올려보내죠 그럼 전산으로 해서 각 지역에서 재산세 부과한 자료가 쭉 올라오겠죠? 그러면 세무서에서는요 그 사람 이름만 치면 전국에 부동산이 떠요 안 떠요? 떠요 그걸로 부과하는 게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재산세 될 때 값은 몇 개의 재산세를 내야 돼요? 그렇죠 A에 대한 재산세 따로 B에 대한 재산세 따로따로 두 장의 고지서가 올 거라고요 물건별로 계산하니까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서 김포시에 가 있고 얘는 강남구에 가 있다 그러면 김포시청에서 A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한 장 강남구청에서 B에 대한 고지서 한 장 만약에 둘 다 김포시에 가 있다 그러면 한 장으로 올까요? 두 장으로 올까요? 두 장으로 와요 뭣별로 계산하니까 물건별로 계산하니까 그래서 같은 지역에 있어도 물건별로 고지서가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얼마가 넘어가면 9억이 넘어가면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돼요 자, 이 사람은 종합부동산세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고요 왜? 임별 합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합해서 얼마? 11억 여기서 9억을 빼니까 2억 남죠? 그러니까 2억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내쉽시오 이렇게 가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분이 지금 A하고 A4억짜리하고 B7억짜리 지금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이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는 방법 그렇죠 공동명의 하면 되죠 만약에 부부 공동명의로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갑과 을이 그러면 갑은 2억 플러스 3억 5천 을도 2억 플러스 3억 5천 그러면 5억 5천이니까 9억 넘어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안 나오겠죠 이게 기본 틀이에요 이게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뭣별로 계산하는 거예요? 인별로 인별로 그러면 소득세도 국세니까 뭣별로 인별로 그래서 나중에 양도소득세도 제가 뭐라고 설명드릴 거냐면 A를 팔았어요 그러면 A에 대한 양도소득세 내죠? 그리고 나서 B를 또 팔아요 그러면 B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A랑 B를 합쳐서 내야 돼요 인별합산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걸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방세는 그 지역에서 걷는다 그 지역에서 걷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걸 합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뭣별로 계산한다? 물건별로 물세 그걸 개별과세라고도 하고 물세라고도 하고 국세는 전국을 하나로 놓고 본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거냐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뭣별로 계산한다? 인별로 계산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세율 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례세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누진세가 있습니다 자 비례세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고정된 세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진세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점진적으로 늘어납니다 누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늘어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누진세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취득세 과세 표준했다가 4%를 곱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4%를 자 그러면 요 4% 요게 뭐예요? 세율인데 일단 비율로 표시되어 있다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다 비율 그러니까 정 율 세 자 됐어요? 두 번째 요 4%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죠? 얘가 1억이어도 몇 프로? 10억이어도 자 변하지 않는 세율 비례 세 됐어요? 네 자 참고로 아까 등록면허세에서 말소등기 같은 경우는 건당 6천원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건당 6천원에서 세금 계산해서 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게 세율입니다 뭘로 표시되어 있다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다 정 액 세 금액으로 정해놨다 정액세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6천원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죠? 그러니까 비례 세 한 건이어도 얼마 두 건이어도 세 건이어도 여기가 변하는 거지 여기는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 되셨어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세율을 비례 세 자 소득세 가면 그 과세 표준 했다가 6에서 45%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요게 뭐예요? 세율 세율 됐어요? 자 그러면 금액이다 비율이다 비율 정 율 세 됐죠? 세율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 늘어난다 그래서 누 진 세 자 그러면 비례세가 쉬워요? 누진세가 쉬워요? 누가 봐도 비례세가 쉽죠? 세금은 쉬워야 될까요? 어려워야 될까요? 그래요 쉬워야 돼요 왜? 국민이 내는 거니까 우리가 계산해서 내야 되는데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전문가가 계산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계산해서 내야 되는 거니까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비례세가 돼야 되는데 비례세는 다 좋은데 딱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누진세예요 비례세 단점이 뭐냐 비례세 단점이 그 사람의 소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역진성이라고 하거든요 역진성 자 쉽게 말해서 한 달 생활비가 1억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 달에 1억이면 쓸 수 있나요? 생활비로? 감사한 일이죠? 자 한 달 생활비가 1억이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한테 천만 원을 내라 그래요 몇 프로요? 10%죠? 근데 한 달 생활비가 천 원인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천 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천 원인 사람한테 100원 내라고 해요 똑같은 10%죠? 이게 형평성이 있냐고요 자 숫자로 보면은 똑같은 10%니까 형평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달 생활비가 천 원인 사람한테 100원은 목숨값이에요 한 달 생활비가 1억인 사람한테 천만 원은 목숨값이 아니라고요 근데 똑같이 10%를 부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역진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재산이 적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는 비례세가 더 부담이 되는 거죠 금액적으로 느끼는 게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누진세인데 개념만 좀 이해를 해주세요 누진세 여러분들한테 계산하라고는 안 할 거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계산하게끔 잘 되어 있어요 세금 계산은 국세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요즘 계산법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냥 금액만 넣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다 계산해 줍니다 개념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현행 누진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현행 누진 구조가 그래서 1,400만 원 이하다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1,4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5천만 원이다 그 다음에 8,800만 원이다 1억 5천만 원이다 3억이다 5억이다 그 다음에 10억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올라가느냐 하면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세금 계산하는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누진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몇 칸 8칸 8개죠 그래서 8단계 초과 누진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이쪽이 6% 15% 24% 35% 38% 40% 42% 45%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제일 낮은 게 몇 프로 제일 높은 게 그래서 6에서 몇 프로 45% 8단계 초과 누진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예를 들어서 0.2에서 0.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몇 칸으로 쪼개라 3칸으로 나누어라 그리고 제일 낮은 칸은 0.2고 제일 높은 칸은 0.5다 구분할 수 있겠죠 자 0.5에서 0.7%까지 7단계 누진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쪼개라 7칸으로 쪼개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낮은 칸 제일 높은 칸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자 그럼 보죠 이걸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점프를 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계단 하나씩 하나씩 밟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계단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천만원이면 몇 프로 구간 6% 구간이니까 6%만 곱하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다 그러면 15%를 곱하는 게 아니라 6%와 15%를 계산하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천만원에다가 6에서 45%를 곱하면 얼마 나오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 2천만원까지 가려면 일단 첫 번째 얼마 1,400만원까지 달려와야죠 여기는 6% 자 그러면 1,400까지 왔으니까 이제 1,400에서 2,000까지 가려면 그렇죠 6백만원이 필요하죠 여기에 15%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그럼 합치면 얼마? 2천만원 됐죠? 예를 들어서 자 1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억이면 여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을 계산을 해주세요 그러면 1억에다가 6에서 45%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1억까지 가려면 일단 얼마? 1,400 곱하기 6% 자 이제 1,400에서 5,000까지 가려면 5,000 빼기 1,400은 3,600 곱하기 15% 자 그래서 5,000까지 왔습니다 5,000에서 8,800까지 가려면 3,800 곱하기 24% 자 그래서 8,800까지 왔습니다 이제 1억까지 가려면 1,200 곱하기 35%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든지 간에 관계없이 같은 구간에서는 같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얼마? 84만원이죠? 그래서 두 번째 구간부터는 뭐라고 돼 있어요? 84만원 플러스 이렇게 가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네 번째 구간 가보세요 네 번째 구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1536만원 플러스죠? 이 세 개 다 더한 게 1536만원 나온다 이야기예요 이거 플러스 8,800만원 초과분에 3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보시면 되죠 실무에서는 역으로 계산합니다 실무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실무는 이렇게 계산 안 해요 실무는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1억 곱하기 그냥 35% 해요 이만큼 나오겠죠? 1억 곱하기 35% 하면 이만큼 나오죠? 거기서 여기를 빼요 여기를 이걸 누진공제라 그래요 그래서 누진공제가 계산이 돼서 있어요 그래서 그냥 1억에다가 35% 곱한 다음에 누진공제를 해주면 이 값이 나와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실무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하고 반대 방식이에요 역으로 계산해서 들어가는 방식이고 우리는 지금 이론을 배우는 거니까 정상적으로 계산하는 거고 됐나요? 자 그러면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90만원이죠? 그럼 합치면 174만원 나오네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좀 도와주십시오 얼마예요? 420?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치면 1956만원 맞나요? 그럼 보죠 자 2억에다가 4% 곱하면 얼마예요? 800이죠? 죄송합니다 800이죠? 10억에다가 4% 곱하면 4000이죠? 자 몇 배 뛰었어요? 5배 뛰었죠? 몇 배 뛰었어요? 5배 뛰었죠? 네 자 똑같은 크기로 움직이죠? 얘가 5배 뛰니까 얘도 몇 배?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움직이게끔 만들어놓은 세율을 비례세 자 그럼 여기 보죠 2천만원 했다가 2천만원 했다가 2천만원 했다가 6에서 45% 곱하니까 174만원 나왔네요 근데 1억 했다가 6에서 45% 곱하니까 1956만원 나왔네요 몇 배 뛰었어요? 다섯 배 몇 배 뛰었어요? 열 배가 넘었죠 이 구조로 가는 게 누진세 이런 구조예요 비례세는 똑같은 컵에 물을 따랐을 때 반드시 따라놓은 게 비례세 누진세는 똑같은 컵에 대각선으로 가는 게 누진세예요 대각선으로 가는 게 그러면 이 크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네모가 동일하다면 같겠죠? 컵에다가 딱 절반을 따라서 그대로 놓으면 이 모양이에요 이걸 흐르지 않게 기울이면 이 모양이에요 그러겠죠? 결과값은 같습니다 결과값은 갔는데 과정이 다른 거죠 쉽게 말해서 똑같은 크기의 세금을 내게 되면 없는 사람이 느끼는 부담감은 더 클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의 부담을 뭐해 줍시다 줄여줍시다 없는 사람의 부담을 줄여준 만큼 그 부족분은 누가? 있는 사람이 더 내주세요 돕고 삽시다 그게 누진세예요 있는 사람이 좀 더 내주라고요 결국에는 누구끼리 돕고 살자는 이야기예요 물건끼리, 사람끼리 그래서 인별로 계산을 할 때가 대부분은 누진세 사람끼리는 돕고 사시다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내주세요 그러면 없는 사람이 조금 덜 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게 누진세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똑같이 내십시오 그게 비례세 그래서 비례세로 갈 때는 보통 물세 물건 보고 계산할 때는 대부분 비례세예요 사람 보고 계산할 때는 대부분 누진세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지방세는 다 물건별로 계산하니까 다 뭐가 원칙? 비례세가 원칙이에요 반대로 국세는 인별로 가니까 다 뭐가 원칙? 누진세가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 예외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게 기본 틀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고 지방세는 다 물건별로 계산을 하고 비례세를 적용하는 게 원칙 종합부동산세나 소득세는 국세고 국세는 인별로 계산하고 사람별로 계산할 때는 서로 돕고 살자 그래서 누진세를 적용하는 게 원칙 물론 예외는 있다 그 예외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하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볼게요 여기까지는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어요? 진짜로? 이게 제가 여러분들 눈빛을 보고 수업을 하면 안 돼요 마음이 계속 약해져요 이게 안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례세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넓판지에 딱 가운데다가 받침대를 놓는 구조 그러면 얘를 딱 이만큼 밟으면 반대쪽도 딱 그만큼만 움직이는 구조 그러니까 여기가 다섯 배가 움직이면 여기도 몇 배 딱 다섯 배가 움직이는 구조라면 누진세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만큼 밟아도 반대쪽은요 어마어마한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다섯 배가 움직이면 여기가 열 배가 움직이는 구조죠 이게 누진구조예요 쉽게 말해서 누진세는 우리 학교는 시간에 배우면 아시겠지만 지렛대 지렛대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레버리지 효과 그 효과라고 보시면 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그냥 참고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적게 내야 돼요? 그렇죠? 적게 내는 게 맞죠? 왜? 법의 테두리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적게 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아까 세금은 개인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안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은 내야 되지만 적게 내고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경제 논리로 따지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절세라는 거죠? 그럼 뭐죠? 둘 중에 절세 효과가 큰 게 어느 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절세를 하려면 누진세 쪽에서 절세할 생각을 하셔야지 비례세 쪽에서 절세할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여기는 다섯 배를 줄여도 딱 다섯 배만 줄어들지만 여기는 다섯 배를 줄이면 열 배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진세는 양날의 검인 거죠 조금만 줄여도 세금 감소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조금만 잘못해도 세금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세금을 더 걷고 싶다 만약에 제재를 취하고 싶다 그때도 누진세 써요 반대로 우리도 세금을 좀 더 덜 내고 싶다 그러면 누진세로 활용을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누진세를 줄여서 즉 다시 말해서 세율을 줄이게 되면 세금이 줄어들죠 그럼 이걸 줄이려면 뭘 줄여야 돼요? 이게 줄어들려면 얘가 줄어들어야죠 얘가 줄어들면 얘가 움직이잖아요 지금 세율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결국 이걸 줄이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이걸 연구를 해야죠 근데 아까 제가 국세는 뭣별로 계산한다? 인별로 그럼 이걸 줄이는 방법 그렇죠 공동명의 그래서 공동명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공동명의가 아까 2천만 원이면 지금 174만 원 내죠? 그렇죠? 만약에 2천만 원인데 공동명의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천만 원이죠 각자? 6% 하면 60만 원이죠? 곱하기 2명 하면 자 120만 원 낼 거냐 174만 원 낼 거냐 바로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누진세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누진세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딴 데 가서 뭐라고 하느냐 취득세 공동명의 하면 세금 줄어듭니다 이딴 소리하고 있어요 취득세는 누진세다 비례세다 비례세는 아무리 공동명의 하더라도 세금이 안 줄어듭니다 왜? 세율이 고정돼 있고 물건별로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 줄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업계약서를 써요 다운 계약서를 써요 1억짜리를 하나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억짜리를 1억에 정상적으로 계약서 쓴 사람과 다운해서 9천만 원에 쓴 사람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4%로 잡았을 때 1억에 쓴 사람은 400만 원의 세금을 낼 겁니다 9천만 원으로 쓴 사람은 360만 원의 세금을 낼 겁니다 4% 잡았을 때 이걸 1억 천에 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억에 쓴 사람은 얼마의 이익이 남아요? 1천만 원의 이익이 남습니다 9천에 쓴 사람은 2천만 원의 이익이 남습니다 1천만 원이면 60만 원 세금 냅니다 2천만 원인 사람은 174만 원 세금 냅니다 얼마 줄이려다가 40만 원 줄이려다가 세금 114만 원 더 냅니다 그래서 살 때 보통 업계약서 씁니다 살 때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파는 사람이 꼬시겠죠 우리 다운계약서 씁시다 당연히 파는 사람은 다운계약서가 맞아요 그죠? 이익을 적게 잡아야 되니까 그게 혹해서 사는 사람도 같이 다운을 써줘요 취득세 낼 때 기분 좋겠죠? 나중에 팔 때요 엄청 후회해요 그래서 가끔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모르고 이렇게 제가 다운을 써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원래 제가 5억에 사가지고 지금 팔아도 5억인데 그러면 이익이 안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5억에 샀을 때 3억에 쓰자고 해서 3억에 썼습니다 그러면 2억에 이익이 잡힌 거예요 장부상 2억에 대한 세금을 내면 몇 천만 원 나와요 결국 이 사람은 그 한 번의 실수로 세금을 몇 천만 원을 더 내는 셈이죠 그래서 보통 물론 경우의 수는 있습니다 다운을 써야 될 때도 있어요 취득할 때부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는 사람은 업 파는 사람은 다운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의견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그냥 정상계약서 쓰는 거죠 한쪽이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금이 무서운 거예요 세금이 아시겠죠 누진세 개념하고 비례세 개념 대충 이해는 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내용까지 같이 정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이 이러한 내용들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이거 가지고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이럴 거예요 취득세 오늘부터 취득세 수업 들어갑니다 취득세는 글자 그대로 뭐 할 때 내는 세금이고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며 지방세이고 지방세 중에서도 특광도세입니다 그리고 일반 경비했으니까 보통세고 내가 직접 내니까 직접 세며 가액으로 계산하니까 종가세고 비율로 표시하니까 정률세고 그리고 물건별로 계산할 겁니다 그리고 비례세가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라고요 자, 이걸 외워야 될까요? 아니에요 외우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암기가 먼저냐 이해가 먼저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건 먼저라는 게 없어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암기보다는 이해를 먼저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암기는 반복되면 자동으로 돼요 반복되면 자동으로 되니까 암기를 하려고 가지고 특히 세금 같은 경우는 실생활하고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을 좀 이해를 하시고 흐름을 이해를 하신 다음에 암기를 하시면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기억에 오래 남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당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 이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라는 뜻만 조금씩 조금씩 생각만 좀 해주시라고요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준비하시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여섯 번째 독립상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로 쪼갤 건데 독립적으로 내는 세금을 독립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세금에 붙여서 내는 것을 부가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다 독립세입니다 자 부가세 종류는 딱 두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가세는 두 개예요 농어촌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예요 그러니까 이 부가세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래서 아까 제가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라고 하지 마라 그랬죠 부가가치세는 별개예요 부가세랑 부가가치세는 다른 말입니다 이건 붙여서 내는 세금 따로 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혼자는 따로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여러분들 농어촌특별세를 따로 낸 적 없을 거예요 지방교육세를 따로 낸 적 없어요 다른 세금에 붙여서 내야 돼요 자 일단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목적세입니다 혹시 실수로 한 시간 전에 배웠어요 목적세 다섯 개 기억나세요 교, 교, 농, 지, 지 그때 농하고 지예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거든요 자 목적세니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취득세는 누구한테 거두면 돼요 등록면허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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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는 재산 있는 사람 소득세는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 아니 누가 내냐고요 누구한테 거두면 돼요 그럼 증권거래한 사람이 내면 되죠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문세는 창문세 창문이 있는 사람 애견세는 애견이 있는 사람 그죠 다 맞췄습니다 물론 창문세나 애견세는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세금이지만 애견세는 예전에 모 장관이 한번 이야기했다가 엄청 요거도 먹었던 거죠 하도 이제 사람들이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니까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니까 그걸 관리하는 목적으로 이 세금을 만들자 했다가 요거 엄청 요거도 먹고 농담이었습니다 하고 넘어간 적이 한번 있었고 창문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유럽에 있었어요 유럽에 그러니까 창문 같은 경우를 만들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유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유리를 가공해서 넣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두려고 중세시대 때 창문 하나당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렸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 여행을 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 중세시대 때 고택들 있잖아요 보면 창문 틀은 있는데 창문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때 당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세금 있었잖아요 유흥세 새마을운동할 때 뭘 또 모른 척 하세요 다 그때 사셨던 분들이면서 없었어요? 들어만 봤어요 안 가봤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딱 세금 이름만 들어도 누구한테 거둬야 될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농어촌 특별세는 누구한테 거두면 돼요? 자 취득세는 누구한테 거둔다? 소득세는?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그럼 지방교육세는? 보죠 자 보세요 어? 이 세금을 만들었는데 거둘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취득세는 글자가 들어 그래 취득한 사람이 내면 돼 뭐 등록면허세는 등록한 사람이 내면 돼 이랬는데 농어촌 특별세 만들어 놓고 보니까 농어촌에 사는 사람이 내야 돼? 아니잖아요 그럼 지방교육세는 지방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내야 돼? 아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거둘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민한 끝에 만들어놓은 반식이 그러면 다른 세금에 몰래 끼워서 걷자 그래서 부가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끼울까라는 걸 정해놨죠 그래서 취득세를 거둘 때 농어촌 발전이나 지방교육 발전을 위해서 추가로 내주세요 등록면허세를 내는 사람은 지방교육 발전을 위해서 추가로 내주세요 이러한 식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걷는 세금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 부가세라 그래요 오늘 집에 가셔서 재산세 고지서 찾아보시라고 그랬죠 재산세 내는 사람은 재산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지방교육세를 항상 그 재산세 20%만큼을 추가적으로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산세를 낸다는 이야기는 지방교육 발전을 위해서 20%만큼을 항상 내고 계시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고지서 봐보세요 지방교육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 세금만 내는 줄 알았는데 여러 세금에 나는 추가적으로 내는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제가 어떻게 암기를 할 거냐면 농지지농으로 그냥 순서대로 갈 거예요 농지지농 그래서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취득 단계가 농지라면 보유 단계는 뒤집어서 지농 그래서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취득세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이건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고 농지지농 됐어요? 그리고 취득세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만 몇 프로냐? 10% 얘만 10%고 나머지는 다 20%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리고 소득세는 부과세 없습니다 소득세는 우리 지방소득세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방소득세 옛날에는 주민세라고 했던 건데 10%만큼 되는 거 그게 원래 지방세에서 가져가는 세금인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지방소득세라고 그래요 지방소득세 근데 그 지방소득세가 독립세입니다 부과세가 아니라 그래서 아마 소득세 신고해보신 분들은 소득세를 신고를 하고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를 넣어야 돼요 자동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따로 신고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부과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과세가 아니라 독립세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농어촌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두 개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별로 그냥 가세요 농지, 지농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식으로 계산법은 몰라도 되죠? 단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등록면허세가 100만원 나왔다 그럼 실제로 내는 세금은? 120만원 내는 거예요 지방교육세 20%까지 플러스해서 재산세가 100만원 나왔다 그럼 실제로는 120만원 내는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취득세는 계산식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피스텔 같은 경우 분양받으면 취득세 몇 프로 낸다고 그래요? 혹시? 오피스텔 분양받아보신 분들 없어요? 상가 같은 경우 취득하신 분들 실무에서 4.6% 낸다고 그래요 실무에서 4.6%라고 하거든요 4%가 취득세고 0.6%가 부가세예요 이거예요 이거 계산해서 나온 값이 0.6%예요 그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도 그 복권 당첨이 되잖아요 당첨돼 보셨어요? 1등 당첨되면 몇 프로 세금 내는지 아세요? 33% 내요 그게 와 많이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3억만 들고 오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제가 10억을 드릴게요 가져오실 거예요? 안 가져오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3억만 어떻게 해서 3억만 들고 오시면 바로 제가 10억을 드릴게요 가져올 거예요? 안 가져올 거예요? 그 3억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봐요 안 아깝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10억을 드릴 테니까 3억 세금 내세우면 좀 아깝다 그러잖아요 33%가 아까운 돈이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50 몇 프로예요? 60% 가까이 돼요 세금이 자 어찌 됐든지 간에 그 33% 중에서 30%가 소득세고 나머지 3%가 지방소득세예요 원래는 이걸 따로따로 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한꺼번에 계산해서 낸다 그래서 33%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부가세 같은 형식이에요 그런 식으로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지금 쭉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국세냐 지방세냐 보통세냐 목적세냐 직접세냐 간접세냐 종가세냐 종량세냐 정액세냐 정률세냐 비례세냐 누진세냐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로 뭐가 있고 물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할납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걸 지금 외울 게 아니에요 외우지 마시고 이런 게 있는가 보다 이걸 다음에 가서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다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또 달리 보일 거예요 이게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첫 시간 뭐 할 말 하셨어요? 쉽지 않죠? 세법이 되게 좀 딱딱한 과목이고 좀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리고 세금을 안 내보신 분들이 그냥 계좌이체만 시켜놨지 뭐 따로 세금을 이렇게 내보거나 해보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간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좀 잘 따라와 주셔야 되고 어렵더라도 수업 시간은 빠지시면 안 돼요 최대한 저도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그날 배운 것의 10%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그날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물론 가볍지는 않을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앞으로 1년 동안 잘 부탁드리고 되도록이면 즐겁게 공부하십시오 재밌게 공부하셔야 공부가 잘 됩니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 물론 몸으로도 머리로도 느끼겠지만 스스로에게 세뇌를 좀 시켜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 제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따라오시면 반드시 합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죠? 제가 교주는 아닌데 그냥 교주라고 생각하세요 돈 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제 말이 곧 진리입니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대로 믿고 따라오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너무 감사했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